우승현 시간이 계속 떨어집니다. 다시 한 박진! 이번엔 짧았네요 리바운드 이승현. 정정이 빠르게 통과합니다. 김덕욱 쪽 박고요. 외곽 연결 문태정! 라이더폼 선전! 문태정! 문태정 빨네요 진짜. 다시 역전합니다. 고향오륜. 역시 해결사 헤인즈에게 공기 계속 투입이 되고. 김덕욱. 반대편. 문태정의 석점! 문태정! 문태정 선수 많이 뛸 거 없네요. 딱 성공만 뛴 건데요. 석점슛 두 개째. 결정적일 때 들어갑니다. 문태정의 결정적으로 석점슛 두 개. 사쿠토에만 나오고 있습니다. 오래 뛸 거 없어요. 그렇네요. 지금 문태정 선수의 나이가 42살 정도 됐잖아요. 예. 12월 1일 어제가 생일이었대요 문태정 선수가. 아 예. transfusion 돼. 며칠이다. amazon 형이시ritt. 갈 teasieren.